공기 자체가 다르기도 하고 춥고 피부가 싹 움츠러드는 느낌 닭살이다 닭살이 살 돋으면서 샤워 안하고 싶은 느낌 근데 오늘 무조건 해야 됩니다 샤워는 무조건 해야 되죠 돌덩이가 돌덩이가? 돌덩이가 아니고 흑둥이 같은데 흑둥이가 있을 리는 만만하고 돌덩이야 돌덩이에 와서 여기도 돌덩이 있다 이거 조심해라 조심해야 됩니다 돌덩이가 떨어지도 여기 비가 많이 왔나 아까 전에 그 정도 비 오면은 그린발리 들어가는 입구쪽에 왔습니다 왔습니다 박이요 초입이네요 아 박이요 다 왔습니다 그래도 거의 한시간만에 올라왔네요 그렇군요 아 아 검은소 같다 저기 응 중앙에 뭐 불일리가 있는데 그런가 검은소 같다 응 사람들 좀 보이나 경찰 경찰 좀 보여? 아 저기 있는 거 같다? 응 네 네 박이요 네 박이요 바교에 다 올라와가지고 지금 그린발리 들어가는 입구쪽에 건문소거든요 네 여기 건문소 통과하면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박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집으로 가고 싶어요 아 네 아 오케이 여기서 제 서류를 다 검사하고 그리고 이 나라 운전면허증 신분증을 확인을 하면서 바교에서 내려갔든 어쨌든 외부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어 확인을 하는 장소가 또 따로 있답니다 네 거기까지 에스코트 한다고 경찰이 아 같이 가자 그러네요 거기가 어디냐면 저희 집 바로 옆에 티처스 캠프입니다 절차가 까다롭네요 번 확인을 하는지는 일단 가보면 안답니다 왜 얘기를 안해주는데 어 우리만 하는게 아니고 이 앞에도 지금 깜빡이 치고 있는데 저기도 마찬가지로 기다리는가봐요 앞에 차들이 비상깜빡이를 켜고 있잖아요 저 차들이 지금 저처럼 외부에서 올라와가지고 마지막 바교 확인을 받고 아마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여긴 열렸는데 여기는 열렸는데 내꺼는 안열 지금 인터넷 접속이 어마어마하게 늦어가지고 접속이 안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인터넷도 느리고 온라인으로 등록하고도 다시 하는 이유가 뭐죠 또 물어봐요 어 그러니까 또다시 물어봐요 마지막 2주일에 피버를 통해 피버를 통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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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일은 없었고 모든 일은 없었고 여보 알수도 안됐나 돌고있나 돌고있나 와 심각하다 당신 때문에 밤새야 되는 것 같다 하하하하 아니 이게 턴이 느린 게 아닌데 중국은 이제 없을 텐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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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딕 칼 설치비게잇 당시에 로그아웃 시켜드리게잇 당시에 로그아웃 시켜봐요 근데사람도 없다고 가지고 우리가 절같이다 어쩌란다 내가 당시에 로그아웃 시켜보고 응 그럼 아 밤새 이런던 크로우저 아이스킥 디너 나의 김에 저번에żyć, 학생수 키우는 모야 saddle 그랬군요 실제로 피부 기대 Cinema 밥亢換 몇 입니다 신나 was acles HI 감사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내 이름은 파케오 내 필리핀 이름은 파케오 나의 파케오 나의 파케오 우리의 수요 우리의 수요 우리의 수요 우리의 수요 이 수요 오늘 우리의 수요 우리의 수요 우리의 수요 우리의 수요 우리의 수요 우리의 수요 우리가 dejado 그렇게 해왔던 파케오 우리의 수요 첫 번째. 네. 이제 끝난 거야? 와우 이제 끝났어요? 네 끝났다 집에 가자 현재 시간 9시 8분 뭐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있었지? 한번 보여줘봐 아니 이거는 이제 앞번에 다 끊었던 서류고 그거 말고 뭘 위해서 이렇게 이 서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받기 위해서 여기 이제 넘버가 있는데 하여튼 이거 제발 갖고 있으란다 아이 나 모르겠다 빨리 집에 가서 밥 먹고 싶다 그러면 뭐 신고하는 것도 없고요? 어 없어 안 돼 집에 있으면 좀 그럼 나가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아니 이제 쇼핑몰이나 이런데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뭐 그런데 막 갑시다 이게 뭐 얼마나 지켜지겠니?